아 진짜? 그랬다니까 대박이다 아 정훈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? 음 그렇긴 한데 요즘 민정훈 진짜 이상해 무슨 말 하려다가도 많다니까 아 음 응?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눈만 뚫어지게 보고 있고 너도 참 눈치가 없다 진도 빼고 싶은 게 분명해 에?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눈치가 없진 않잖아 아 맞다 그때 분위기가 좀 평소랑 다르긴 했거든 영숙아 응? 분위기가 분위기가 뭐? 음 뭔가 뭐? 뭐 어째는데? 맞다 지혜야 나 야냐 밥 주러 가야 돼 뭐? 야냐 밥 안 챙겨주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미안해 야야 요영수 저래서 못했겠네 고생이 많다 민정훈 어이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니야